안녕하십니까. 저희 회사는 초음파 기반 비파괴 검사 장비 시스템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시스템은 적용 분화로는 반도체 웨이퍼나 차량용 전력 반도체, 디스플레이 패널, 용접구, 복합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에 있는 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초음파 기반 비파괴 검사 장비는 타사 대비 고속으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초음파 검사에서 검사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저희 디스플레이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나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샘플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빠르게 검사를 하여 데이터를 전달 드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